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때까지 언더테일 종이로 만든 것을 전부 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스버어, 왕관, 매서운 눈, 매서운 입판, 갑옷, 삼대창, 망토, 발, 뿔, 감상의 시간. 됐어. 감상의 중도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샌즈. 제가 또 다른 샌즈를 만들었거든요. 여기도 샌즈 있어요. 할로윈이라서 이거 붙였어요. 울고 있는 우리 찰색 샌즈. 멋지지 않나요? 자, 내일은 샌즈. 네, 자기소개 그만. 네, 이거 가스터. 제가 망토까지 만들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배틀 테일 영상을 올렸는데 가스터가 진짜 어려워. 별이 다섯 개예요. 엄청 어려웠어요. 일단 갔어. 끝! 그 다음에는 잉크 샌즈! 안녕, 나는 잉크 샌즈다. 잉크 샌즈. 여기. 잉크 샌즈가 묻어있는 자국. 그 다음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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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옷. 옷 같은 거. 이게 잉크 샌즈. 이게. 옷. 이게 바지. 이거 별. 눈누에 별 같은 거 있는 거. 여기 잎. 이것도 만드느라 고생 좀 했어요. 그 다음에는 강한 유독. 브리스크. 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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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자감엘나하세이! 싱가! 음음! 멋지죠? 브리스크도. 그 다음에 파피루스를 제가 만화에 있는 거로 만들었어요. 깜찍한 눈. 파피루스. 팍! 그 다음에는 마지막 주자. 업그레이드한 우리 샌즈. 이 칼 맞은 제국도 회복이 되었고요. 피도 드디어 멈췄고. 어... 일단 그 목도리도 뺐어요. 쓴제가 너무 답답해서. 대모. 음. 그러면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쓴제. 쥔쥔.